하카크라는 것은 법이라는 이런 거예요 자르다 새기다 파다 다듬다 너 이거 하지마 너 이렇게 해 너 이 습관 잘라버려 너 이거 파내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고집에다가 이런 병을 넣어줄 거야 너 고집에다 이런 권한을 넣어줄 거야 이게 법이에요 법 법 아들의 법 하늘법정의 법 그렇게 세상에서 떠들고 어떤 강박한 강도도 흉악범이라도 재판장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해요 그리고 반성문선해요 예배 때 여러분 우리는 죄는 반성밖에 못하고 믿음은 회계를 잘해요 반성은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회계는 상처가 없이 새사람 되어준 거예요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어요 노기나 기업이나 법이나 이런 거를 받으려면 부기 영화를 받으려면 잘라낼 때 아프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mund 한글자막 by 한효정